여러분의 예술은 어떤 음식이 있으니? 오 맛있게 드세요 안녕! 치킨 먹겠습니다. 치킨 떡볶이를 먹을까? 다크사리 한 stick 먹어볼까? 이거 찍어먹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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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abowo 너무 맛있어 내가 딱 똥초럭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콩나물 너무 맛있어 맛있게 먹었어요 계란 너무 뜨거워 너무 짜가 쏘옥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맵혀서 아 배울러였냐 배고플러부터 먹어보자 너무 맛있어 아우 많이 먹었어 아이고 너무 맛있어 아이고 끝 끝 코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